정현진 기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2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11월 12일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지는데요. 22년 전에 비하면 수능이 7배는 쉬워졌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능 말만 들어도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가슴을 얼마나 떨리게 할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크리스천 수험생과 또 그들의 가족, 교회에서 수험생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할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0여일 앞이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수능시험 동안에도 수험생과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런 단단한 믿음을 가지면 불안과 초조함을 떨칠 수 있고 시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몸 컨디션을 잘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청소년들에게 신앙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수험생 가족들은 단순히 성적 향상과 명문대 진학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수험생이 기도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같은 마음으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기독 학생들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평안함, 그 평안함을 가지고 시험에 한 문제 한 문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기독 학생의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은 물론 수험생을 둔 부모들도 긴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모두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정혜진 기자 만나봤습니다. 오직복음 오직믿음 CTS 오직믿음 CTS